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이거 뭐냐 이거 W O U N D E D 라는 공보 게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이고요 옵션이 왜 안 눌릴까 왜 만들어놨어 크리스도 안 눌리고 나가기랑 시작밖에 안 눌려 왜 만들어놨어 어이가 없네 오션 안되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 O N D D 컨티뉴 놀라야되나 컨티뉴 워링 저거 보니까 뭔가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아 봄띠님께서 벨벅성 50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운디드 오 게임 오프닝 좀 클라스 있는데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네 괜찮아 코티슴님 배복순 200개 아 200개씩이나 감사합니다 으 delegate 붐트리 배복순 50개 아 연속 콤비 지렀고 감사함에 뭐 짜고 쳤어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방송할 맛 나네 뭐야 스페이스 스탠드업 일어나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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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토리 있나 본데 근데 어차피 못 알아들어 우리 이쁜 주치집께서 한계 팬클럽 카이 감사합니다 예 워이브 이쁜 주치집께서 한계 팬클럽 카이 감사합니다 아이유 아이유 캐릭터가 느려 터졌네요 여기 t 버튼 없습니다 여러분 시프트 누르고 있는데 안 눌렀어요 극혐 거의 캐릭터가 속도가 주온급인데 오랜만에 주운하면 나 진짜 울거 같은데 닌텐도이 팔아가지고 주운 못합니다 산재물 밤도 못해요 개 느려 어 근데 시계 소리 완전 리얼한데 뚝 뚝 자 불 먼저 켜보기 진짜다 불도 안켜지고 개같은거 뭐야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여보세요 뭐 눌리는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페이북에 맨날 생방송 키면 생방송 온이라고 적어놓을거에요 그렇게 해줄게 페이북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페이북 말고도 카카오톡 그거 만들 생각이야 카카오 스토리인가 뭔가 그거 있다는데 오픈 아 뭐 아 그거 아닌데 뭐지 까먹었다 아무튼 나중에 뭐 없어 할 수 있는 여보세요? 어 뭐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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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뜻이야 뭐 뜻이야 와인 나핑크스 스넥 에피타이저 플라스틱 WPS 아 플라스틱 컵스구나 플라스틱 컵스 저걸 찾으라는건가? 저걸 찾으라는건가? 찾으라는거 같은데? 넵킨 넵킨 아 넵킨인거 알지 사실 알았었어 응 뭐야 뭐뭐였지?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컵 넵킨 플라스틱 컵스 찾으라는거 맞어? 어? 여기 문 열렸다 아니네 열린줄 알았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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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거 아닌데 찾는거 어 누구왔어 누구왔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노크는 하고 들어오셔야지 뭐야 뭐야 저거 어 목 돌아가는데? 가야된 앞으로 가볼까? 가야된 앞으로 가볼까 가는거 맞나? 맞겠지? 맞겠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와떠뻔 와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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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리사? 어 뭐야 옆에 앉으면 돼? 일부 닫혀져 지리구현 반ständ Office 들어가 symbolism 헐 개못생겼어 와잠깐만 와아아앙 swell 으아아앙 weisen nos 오씨 이 밤 멈춥 그러고 어죌 어어 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영상물만 보는거 같애 여러분 colleg 계속 이런식으로 막 날 괴롭히는데? 아 이거봐 이거봐 뭐야 이거 뭐야 어? 이제 시작인건가? 내 옆에 이거 뭐야 어 아까 처음보기랑 똑같은데? 어 자꾸 뭐가 생겨 이게 무슨경우야 자 일어나 안일어나져요 어 자 지.. 으아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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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깜짝이야 리사 아 깜짝이야 으아악 으아악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다행이다 이게 뭐야 도대체 리사가 옆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나는데 리사가 사라진건가? 그런거 같죠? 어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은 어 내가 보기엔 그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 뭐야 이거 뭐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들어가지나요? 앗 너무 안보이니까 뭐 어떻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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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쨌든 오케이 자 그럼 추천과 지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두칠 치시면 제 채널 나오니까 놓친 방송 거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많은 활동 할거에요 유튜브가 구동 안오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예 유튜브 구동 안오르면 나중에 저 올면 날납니다 흫 네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내가 딸낳았는데 나 닮으면 어떡하냐 쓰읍 하아 아 어깨 세번 털어야겠다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해가지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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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길이 왜 거울하나 이게 우리 올라가는 거 맞겠지 뭐야 떨어진건가 야 뭐야 아 pessoa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잠깐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제발 에어어얼 게임하 oh 멈췄다 됐다 어 됐다 다행이다 아 나 ESC 눌렀거든 게임 꺼지는 줄 알았어 안꺼진겨 내가 다행이다 옵션 있는 줄 알고 ESC 눌렀는데 옵션이 없어 하긴 뭘 바래 이딴 게임에 아니 계단을 어떻게 쳐 만들어 놓은거야 이거 아 문 잠겼잖아 아 문 잠겼어 달리기 있습니다 달리기 있어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어 근데 지금 아깐 없었는데 지금 생겼다는 말은 무언가에 쫓길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게 진짜 공포게임 하다보면 의심병 생긴다니까 뭘 안해주다가 갑자기 해주지? 그러면 의심부터 해야 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뭐이세요 리사 안깨도 있나? 안깨도 있네 아 일로 가는거가 있네 레프트 시프트 홀드 다운 오 자동차가 굉장히 많네요 문 잠겨있고 문 잠겨있고 오 뭐야 이거 그 firefight medicinal 의사 стол 길이 어려운 데 길이 없어 즐 Wak9 여기 안해 뭐야? 엔터 더 모텔? 뉴 오브젝트 아 이런걸 보면 아아 아 여기로 들어갈 수 있구나 제대로 들어가 내일 들어갈게 아 좀 쉬다가자 아 뭐야 막혀있어? 젠장 쟤 어떻게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니 그냥 넘어가면 안돼 개같은거? 어우 개같은게임 진짜 못넘어가 왜 여기? 넘어가면 바로 넘어갔겠다 진짜 하긴 뭘 말해 안대로 돌아와봐 여긴가? 여기 아니고 어 여기다 어 아닌데? 자 여기 우타리로 넘어서 그러면 아까 그 계단쪽으로 가라고? 어 그때 그 아까 그 계단으로 가면 열려있으려나? 어 가보자 그 계단으로 가보자 지금 가면 왠지 열려있을 필요해요 자꾸 예 맞아요 노래 불러달라 하는데 무서울때 불러야지 어? 진심으로 불러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안 무섭다고 그게 뭐 쟤 별로 하나도 안 무서운데 뜬금없이 부르면 뭐야 그게 쟤 노래 듣고싶은 유튜브에서 카드캡터채 노래 부른거였으니까 그거 나 들으세요 아 뭐야 문 잠겼잖아 어떻게 해야되지? 희한하네 그참 희한하고만 그래 길이 이쪽에 밖에 없을거같아 내가 볼텐데 이리와 가 어 길이 너무 어려워 어두워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열쇠가 있었어? 열쇠 없어 못봤어 열쇠 그런거 못봤어 말 지어내지마 허언증 환자들이야? 왜그래 어? 아 뭐야? 아! 그냥 열로 평범하게 들어왔으면 되는거였잖아 아아 왜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까도 문은 뭔데? 여기 아니야 어? 아니 아니야 여기 아까 왔던데야 어? 도끼! 도끼로 이제 부시면 되겠다 오케이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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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벽해 이건 무조건이야 이제 가서 도끼로 깨시면 부시면 깰 수 있어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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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이제 문 부시면 돼 저 추천가지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칠 유튜브에 두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달래 구독하기 올라가 오케이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아 근데 불이 없는데? 어 됐다 좋아 아 봄띠님께서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별풍선 2지만 할 때쯤에 별풍선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또 봄띠님께서 별풍선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리사 감사합니다 자 자 리사 찾으러 가 리사가 딸이에요 아니에요 아내지 않을까 아까 그니까 왜 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딸이야? 그래? 딸이라 했었어? 나만 못 봤지 어 열쇠 열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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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피onom 잘라 잠시 잠깐만 안돼 모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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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저일까?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열기월세네? 피아노 오 피아노 재삽성 뭐? 네 위기양 혀 après 히이 뭐야 왜 안가져 나와 나와 의자 나와봐 아 지나가게 이거 뭐야 이거 아 좀 나와 아 돌아가야돼? 와 진짜 게임 주인공 진짜 정신병자 저걸 왜 못 지나가? 여기문 아니고 열쇠를 지금 방금 얻었는데 어디 열쇠인지 모르겠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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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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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성격 급하시네 진짜 어 종이 어 딸이 남긴 편지인가? 뭐라는지 알아둘 식물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러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아 큰일났네 내가 열쇠를 얻었는데 어디 방인지 모르겠어 잠긴 문이 어디 있을까 잠긴 문이 어디 있을까 근데 여기 다 열어봤잖아 지금 아 여긴 아닌데 이걸 부실 수 있나 고마있어 이거 부시고 제가 지금 영어 아니 뭐야 열쇠를 하나 갖고 있거든? 근데 문이 없어 잠긴 문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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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술 열쇠를 열술 있는 문이 없어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다 한번 봐보자 아니 뭐 뭐하냐 봐 이쪽으로? 여기도 봤었잖아 아까 뭔가 도망친 그건들 그건들 해야지 아이구 왜 이런 앗 뭐야! 아래층 있었어 아아아아 아 극혐 먹었나? 여기는 당연히 문이 잠겨있을 것 같았어 여기가 길이야 내가 봤을 땐 어 아닌데 아 그럼 열쇠를 먹었으면 밑에서 열쇠를 먹었기 때문에 위에 가면 다시 되겠지 좋아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와서 아 여기 아니었어 문 잠겨있는 곳이 여기 이쪽이었어 저쪽 그쪽 여기 이거 무조건 열려야 돼 그렇지 열린다 아 역시 좋아 또 있다 또 있다 해석해주실 분 구합니다 부모님의 눈을 깨고 아 뭐야 설마 뭐 있다 핸드폰 있다 핸드폰인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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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키타드구나 일어나가지마 일어나가지마 그대로 누워있어 일어나가지마 일어나지마 어 일어나지마 제이소서 못나오는 제발 으앗암에이이이이이이 아아니 티비 티비 밑에 중 아 키카드 밑에 이쯔 밑에 층 아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채팅창 보고 있었는데 아 아 키카드 긁고 들어가 뭐야 왜 안 돼 안 돼 왜 디스 이스 노 엘린 틸린 시스팅 인 인 더 키카드 디바이스 아이니드 투 바인 더 프로블럼 다른 키카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 아까 귀신이 저로 들어갔잖아 어 전력에 키카드 장치가 없대요 문제를 찾아야 된대요 경기가 없다고 아 여기에 전개 돌리는게 있을까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근데 이 게임 아니 그거 뭐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되고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가 되고 진짜 골씨덩어리네 진짜 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 귀신이 내가 여기서 나오면서 여기로 들어갔잖아 그쵸 여기로 들어갔잖아 없었는데 없는데 방금 내가 들어갔다가 나온거 여기로 한번 다시 들어갈게 문 열어 아 이게 뭔가 더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귀신이 나왔던곳 아 아 여기서 나왔잖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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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여기겠다 여기 아까 문 계속 뚫고 여기 안 들어가봤네 뭐야 자세 왜이래 아 싫어 싫어 아 싫어 이거 연결시켜 이거 연결시킬게 필요하대 픽스 더 케이블 케이블 찾아야대 얘 입에 꽂혀있는데 이거 아니야 나이스 완벽해 깼어 깬건가 저는 추천제차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유튜브에 붙이시면 제 채널 나오니까 한번씩만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만 방송 안키고 유튜브에만 올리려고 녹화 따로 한 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는데 이제 곧 올릴거에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안 누르면 손해입니다 자 이제 문이 열렸겠지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자 설마 이대로 게임은 끝인가 설마 이대로 게임은 끝인가 이거 만약에 탈출하면 아니지 게임은 끝이 아니지 따위 찾으러 온건데 여기 그냥 하면 아니겠지 오케이 카메라 카메라 컴퓨터 절반러 여보세요 오 뭐야 이거 헉 개무서워 게임 잘 만들었는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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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또 왔따뻑 카메라 손으로 아아악 아 알고 있는 알았는데도 놀라서 안하는데 왠지 각각 올것 같더라고 어 알면서 놀랐네 아 아 알면서 놀랐어 음 이런거 100% 뻔했지 방금 야아 진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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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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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신거 왜 들어가신거 왜 들어갔음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문이 안 열어 문이 안열려 문이 안열려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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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안열려 아 안보여 개같은 게임 아닌가 숨는게 아닌가 봐 숨는게 아닌가 아 뭐야 뭐 보였어 하나도 안보였는데 방금 근데 나만 쓰레기야 아니지 자 어디까지죠 저장돼있는거 아하 cctv 보고 바로 나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cctv를 보고 중간에 끄는 방법이 없어 근데 cctv 보일때마다 렉걸려 컴퓨터 개똥컴 개똥컴이라서 와 저 컴퓨터 진짜 와 이거 아예 실행이 안되는데 아까는 간신이 됐는데 컴퓨터 조금만 힘내 할수있어 할수있어 일하자 일하자 우리 그래 이렇게 일한다 cctv 못나가나 밖으로 뭐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야돼 자 보자마자 나가서 어 cctv 꺼질때도 렉걸려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이제 한달이 뒤에 살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나도 사고싶 나도 사고싶거든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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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oby 오오오 아아 개새로 개새로 으앜게 어머 & 어머 simply 어디야 길 어디야 길 없어 오 깼어! 오 깼어! 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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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죄님께서 맘에선 진실하게 감사합니다 아 진실하게 또 잊혀지마! 벤드린 스컬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지마!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했어 오지마! 오지마! 나는 왜 눈높이 맞추는건데 눈두는 바로 앞에 끼지? 아니 없나? 제발 없어야돼 오! 오! 옆에!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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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른쪽에서 들렸어 오른쪽 귀에서 끝인가? 어? 로딩있는거 봐 아 끝이네? 아 그래서 딸은 어떻게 했는데 죽었어? 뭐야 이게! 아 배드엔딩이야 아 딸 망했잖아 아 능력이 없어 데모였나봐 아니 근데 인디게임인데 여기 데모라고 안 적혀있거든요 아까 아까 제가 한 게임이 뭐지? 열두시가 데모였어 열두시가 자 이상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운디드라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은채는 초콜릿 주신감사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